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2시경 감천항 일부두에서 벙커시 유성호난물 약 33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이틀에 걸친 추적 끝에 계류선박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으로 특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염발생지점 인근 계류선박을 대상으로 기관실 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혐의선박으로 A호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오염사고의 사고 경위는 소화수 펌스 가동과 동시에 선내 벨브 기밀불량으로 이내 벙커시 유성호난물이 해상 유출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해경은 경비함정 및 방제업체 등 선박 두척과 인원 30여 명을 긴급동원 유흡착제를 이용한 신속 방제작업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장현호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장현호입니다.